안녕하세요. 낚시의 조사 가수 이현숙입니다. 여러분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정말 잠시 후에 기다리는 기기들이 이날이 엄청 많죠. 여러분. 여러분 제가 지금 4대에 돌아가는 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. 여러분. 첫 파티 캐스팅 들어갔어요. 바쁘신야. 앗꽃이야 히트입니다 히트 오 커요 커 첫번째 캐스팅부터 큰거 잡았습니다 아싸라비야 엄마 주둔 하나 걸어주시면 안돼? 주둔 하나 걸어주세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주사님들이 많습니다 아 또 잡으셨다 아 여기가 양지져가지고 차로 나온다 입질이 이건 입질이 이상하잖아요 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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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자 잡았자 자대는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입질 오는데만 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운이 따라주길 바라는데 계속 잡아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중요한거 믿기, 수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참박자가 맞아야지 잘 잡아요 참박자가 맞아야지 잘 잡아요 그러고 다녀 지난달 몇개 잡았어? 소나만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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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빠졌다 빠졌어 입질을 쌌는데 사면 팔았더니 입질 와버렸어요 히트죠 히트 히트! 소나만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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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낚싯대 제가 발부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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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넣으시면 제가 받는데 여러분 큰거 또 잡았습니다 아 기분 쬐지니다 아 기분 쬐지니다서 오늘 또 잡아보도록 할게요 계속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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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어? 가보셨어 바닥에 걸리네 바닥에 걸리네 바닥에 걸리네 아 재밌으세요 사냥이 그럼 낚시대 부여져요 오빠야 여기에서 안씨가 떠진다는데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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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한 마리도 저부터 봐갖고 별도 끝까지 제자리 비켜있는데 많이 잡아야 손질을 해갖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왜 안돼요 안 벌어져요 이럴따 리드가자 어 이쪽도 왔다 히트 여러분 히트했습니다 히트 돔인가요? 무릎이다고 더불지않았더라고 맞아 여기가 어디있잖아요 난 주식없어 보러 보러 이게 걸렸어요 이게 이게 오 와 많이 잡으셨다 여러분 썸네일 할 것 좀 찍어야 되는데 한 마리만 더 못 먹을 것 같은데 부러 히트 히트 아 제가 오늘 많이 잡습니다 여러분 낚시채도 운영하는 사람인데 선수여야죠 유튜브 살려가는거에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여기 제 영상 여기 스카이자대 두개 나갔죠 오늘 영상 나가요 보세요 네 조사님들도 간혹가다 나가기 때문에 유튜브? 네 네 꼴대기 저는 오늘 꼴대기로 다 잡았어요 참동 잡고 싶었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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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은 저번에 해로다가 배 채웠는데요 오늘은 라면을 먹을 생각이에요 원래 제가 낚시할 때 밥을 안 먹는데 해나 먹고 말거든요 아 에너지가 딸려서 사발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대에서 사발면 처음 먹어봐야죠 고시락은 종종 먹죠 제가 두세 시간 잡고 철수할 생각이에요 저희 방류는 끝났기 때문에 고기는 더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 예감이 들어요 아 두 마리 두 마리 놓쳤잖아요 아 다 바늘이 터져갖고 놓쳤어요 아 아 바늘이 다 터집니까 아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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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강아지 회 되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오징어도 다 먹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오징어도 잘 먹고 회도 엄청 잘 먹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 사님들은 서울이요 아 서울 인천에 네 거기가 만정자대인가 네 힘도 엄청 좋고 인천에 영정도 네 네 거기도 잘 나와요 네 거기도 이렇게 모서리가 포인트예요 네 네 네 자대는 아 네 거기 안 해보고 몰라서 못하시나봐 네 몰라서 못하시나봐 유튜브에 이현숙TV 검색하시면 저 있어요 아 이 이현숙TV 아 제가 가수여서 노래랑 같이 있어요 아 그래요 라이버도 하는 가수였어요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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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전에 큰 걸 놓쳐와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방려 시간 이제 마지막 방영시간 지난 시간 2시간 됐어요. 그래서 이제 고기 손질해서 나갈 생각이에요. 여러분 수확량 금방 보여드릴게요. 제가 잡을까? 오늘 수확물입니다. 라비야, 아유 어쩜 왜 이렇게 너는 순하니? 원래 강아지 키우고 싶었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고양이 만진 거예요. 그래? 그러면 아빠한테 고양이 사달라해? 근데 아빠가 안 된대요. 강아지도 안 되고? 네? 강아지도 안 되고 고양이도 안 된대? 네. 엄마가 키우고 싶어하고 저도 키우고 싶어했는데. 이건 저희 친정엄마. 친정엄마. 그리고. 오늘 남은 사람은 많이 잡았네. 그거 오빠 이거 영미네 거. 이거 22,000원 주신 분? 네. 100%